점프 투어에서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본인에게 아주 큰 자양분이 됐을 것이고요. 일단 우승 경험이 있다는 것. 크고 작은 규모를 떠나서 경쟁에서의 승을 했다는 건 기억 속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본능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누가 우승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장 1차전 두 선수는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이민지가 11m 거리의 버디포트를 먼저 시도를 했고요. 오늘 롱 퍼트감도 상당히 좋은 이민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잘 붙였어요. 퍼트 잘하는 두 선수가 만난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아슬아슬했어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성과은은 올 시즌에 5위만 3차례를 기록했던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선수가 이렇게 우승 경쟁을 하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5위를 기록했던 것이 지난 8월에 있었던 한화 클래식 메이저 대회에서의 기록이었고 큰 대회에서 아주 강한 눈물을 보여주네요. 마지막 18번 홀에서 다시 한 번 치러지게 되는 연장 두 번째 경기 송과은과 이민지가 계속해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